샤워수전 교체가 나름 쉽지 않은데 제가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앞부분만 교체하면 사고 날 일이 전혀 없어요 앞부분만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나는 꼭 뒤에 것까지 교체해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사고가 잘 나는데 일단 뒤에 걸 푸시는데 이게 오래되어 가지고 쩔어서 잘 안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스패너 두개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이제 풀고나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먼저 왕을 끼우고 그 다음에 테프논을 감아 주는데 한 15바퀴에서 20바퀴 정도만 감아 주면 돼요 더이상 많이 감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앞부분은 살짝 조금 덜 감고 가운데 부분을 조금 더 감고 이렇게 해서 손으로 돌릴 수 있을 정도까지만 손으로 돌리세요 손에 힘만으로 그리고 반대방향도 역시나 손에 힘만으로 조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패너로 한바퀴를 돌리세요 한바퀴 돌린 다음에 한 12시나 12시나 1시 방향까지만 돌리세요 나중에 이제 각을 잡기 위해서 더이상 절대 왼쪽으로 가면 안되거든요 왼쪽으로 만약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려면 한 뭐 살짝은 되지만 너무 많이 왔다갔다 하면 안되요 그러면 이제 물을 채는거에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절대 여기다 테프롱을 감는거 아냐 근데 일반 소비자들이 여기다 테프롱을 감는다고 뭐 나사산이 있으면 다 감아야 되는줄 알고 박탱이 있는걸 생각도 안하고 여기 좀 팔아야 돼 바람은 그냥 딱 맞을 수가 있어요 구멍 하나 살려서 쓰고 얘가 더 좋은거야 얘는 대가리가 딱 빨딱 한쪽 방향 밖에 안섰는데 얘는 대가리가 이렇게 두 방향으로 쓴다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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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얘가 더 좋은거야 이런건 응대증으로도 돼 나도 집에 가자 이제 아우 3일동안 여기서 중국산은 금방 망가지 이렇게 하면 이 각도 키 큰사람은 여기 키 작은사람은 여기 앞으로 더 숙이니까 싼거는 방향이 하나밖에 안된다 아우 휴지거리 남았구나 이제 아우 제가 여기 아니여 여기 제가 앞에 여기 어 웬일이냐 여기 차들이 이렇게 없냐 어 내 차 여기 있으니까 내 차 여기 있잖아 내 차가 여기 3일째 여기 있어 뭘 뭘 또 그래 아 그래 네 아우 뭐야 오 어떻게 했냐 네 차가 다 졸업했어 어떻게 했어 아니 야 이거 잘라기 힘들었겠는데 어 이거 어떻게 잤냐 이거 네 아 이것도 괜찮다 네 다칠일이 없잖아 속근에도 아 그렇지 앵글은 조심해야돼 앵글은 이게 날카로운데 아 그래 얘는 뭐 물건 끈에다가 뭐 빙니를 벗고 야 이거 청춘 뉴스 윤사장한테도 얘기해줘야 되겠다 임사장도 지금 짧고 고민하고 있거든 60만원 들었어 어 그래 어 내가 그냥 지져 어 괜찮다 황진장의 건강을 위하여 내가 건강해야 돼 넌 처자식이 있잖아 어 나는 뭐 그런게 없으니까 진짜로 뭐 일하다가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냐아냐 일단 자기들 먹어 난 양양식 먹으면 되니까 신경쓰지 말고 성태야 일로 와봐 야 야 원수가 일로 올라갔잖아 네 아무리 파도 냉소가 안나오는거야 봐봐 없잖아 네 여길 파봤다 네 겁나게 단단한거야 어 장난아니야 야 근데 냉소가 여기있다 네 야 파다 파다 보니까 파도 파도 어 근데 중요한거 있잖아 야 여기 막아놨잖아 이거 이거 살아있다 왜 왜 살아있는줄 아냐 죽이려고 그랬더니 일로 가 아니 일로 가서 저 야 여기 수국지가 있어 야 봐봐 여기 어 응 여기에 여기에 수국지가 있다고 근데 저길 죽이잖아 그럼 여기에 물이 안나와 응 물이 안나와 물이 안나와 그니까 저 안에 있잖아 어딘가에 티가 있는거야 이 안에 이 안에 티가 있는거야 와 근데 못파겠어 와 장난아니야 야 이 집 장난아니야 야 야 이게 새로 다 뽑았어 그래서 결국은 여기 수동 수동 수동서가 된거야 빨리 수동했다고 그러고 가 빨리 잘했다고 야 야 갈거냐 야 전화해봐 안가도 될 수 있잖아 뭐 그런거 뭐 가냐 가봐야 뭐 별별이 없을거 같은데 내 생각에 아니 가긴 뭘 가 나같으면 오지 말라고 그러던데 나같으면 오지 말라고 그래 나같으면 오지 말라고 그래 별별이 없는거 뭐하라고 해야 도대체